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정으로 2022년 8월 18일이고요. 음료후로는 2022년 7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개묘일이 되겠고요. 일진개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4주 명식 자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4주를 볼 때는 4주가 이렇게 8글자가 배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일간입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이 4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지,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놓고 봐서 4주 전체의 틀을 알고, 그 다음에 용신과 격국을 알고 대원의 흐름을 살펴서 이 4주가 길용화복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4주를 보는 기본 근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4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대비해서 보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근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개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천간은 개수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천간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임이라고 하는 천간, 아홉 번째 천간이면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개수하고 똑같지만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 임이지만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같은 물의 기운, 같은 수이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음, 양의 차이가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가 양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되죠. 낮이 양이라고 하면 밤은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지만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보완해 주고 보충해 주는 관계에 있다. 남자는 여자를 싫어하지 않고요. 여자도 남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가 남자를 멀리한다? 그러면 인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라고 하는 임수, 다시 한번 공부를, 복습을 해본다고 하면 양수인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크고 넓고 깊은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다시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개수는 큰 물이 아니라 작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것이 바로 또 개수인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에도 비유를 하고요. 작은 신의 물도 해당이 되겠고 지하수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치성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 내 집안,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릴 때 그 물이 바로 개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임수의 특징은 신왕하면 어떤 특징?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범람이죠. 범람 물이 차고 넘쳐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지에서 특히 서울, 강남 이런 쪽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이 범람을 했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임수는 재방을 잘해야 된다. 임수를 재방하는 것은 토로서 재방을 하는데 무토로서 재방을 하고 화로서 재성의 화로서 뭘 해줘야 된다. 이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화라고 하는 것. 활화자가 아니라 불화자로 이렇게 해서 이 재성인 화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사주, 용신치용법이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개수일관은 왕하더라도 충분하는 소질, 즉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은 가지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청징함에 있다. 청징. 청은 말글 청자를 뜻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징자라고 하는 것도 맑을 징자가 되겠습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맑은 것이니 같은 말의 방법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 시리 맑고 깨끗함을 개수의 귀함을 시용하는 데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무토라고 하는 토를 쓸 수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되니 깨끗해야 되니 무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를 탁수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심하면 개수를 갖다가 토다 매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 제야말리 좋은 정관인 무토라 하더라도 개수를 탁수로 만들 수 있는 심하면 매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더라도 관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수는 오로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개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개술관이 너무 왕하다 싶을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식상이라든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 목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인 활을 가지고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배합법이다.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는 편인인 신균 같은 것을 항상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과 같기 때문에 작은 물은 물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물은 고이면 썩는다. 개수가 바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여 있고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개수는 바로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도 인성이지만 경금보다는 음생지공이 있는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수는 목을 생하고 활을 억제시켜주고 물론 기타 기타 여러 가지 수의 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수일간일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엎을 수가 있다. 음생지공이 아니라 음은 음으로서 생하고 양은 양으로서 생한다고 해서 음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생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생지공이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개수일간이 음수이긴 하지만 정인인 경금보다는 편인인 신금으로 생해야지만 개수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음생지공 이거 아까 썼던 말인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제가 한자를 입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개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개수가 태어난 원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입니다. 신월도 입주가 지난 지 좀 지났죠. 신월 공부한 지 며칠 됐으니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신월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 쉬운 것을 잘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또 쉬운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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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 입주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입주가 되어야지만 사오미 남방 화운에서 화운이 아니죠. 사오미 남방 여름에서 신유술 서방 가을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해서 입주가 중요한 것이고 입주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가 되면서부터 계절은 가을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게 되니 신유, 술, 월 모두 계절은 가을이면서 방향은 어느 쪽?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방향은 남동 쪽이 되는 것이고 유월이라고 하는 방향은 정서, 아 잠깐 신월은 남서 쪽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정서 쪽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방향은 북서 쪽이 된다. 이 정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 지기가 있다. 숙살 지기 조금 봄은 좀 온화하고 따뜻하고요. 여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입주가 지나서 가을이긴 하지만 아직은 더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엊그저께 말복이었는데도 지금 아직 더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살 지기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말합니다.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기운, 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거운 열기를 뜻하면서 이 금의 기운은 조금은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서늘한 기운을 바로 금의 기운인데 그걸 바로 숙살 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금이 아마 저렇게 엄숙한 그러한 기운이 드는 것이고 봄은 좀 가벼운 듯 하지만 가을은 뭔가 묵직하면서 지난 한 해를 뭔가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엄숙한 기운, 과일들도 뭐예요. 가을이 돼서 이 금의 기운이 들어와야지만 가을에 오곡백과도 풍성하게 익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금이 있을 때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월은 금, 신월, 6월수라는 금의 왕왕 계절인데 특히나 신월은 금의 인관지의 포태법이라고 하죠. 포태법으로 신은 금의 인관지가 되는 것이고 6월은 금의, 금의 여기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유월이 금이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신월 금이 왕하면서 가을인 이런 신월에 오늘 태어난 일관은 계수라고 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도 신월에 태어나서 양수인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일관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계수 또한 마찬가지로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태어나면 일관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은 금만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 아니라 수는 신월이 되면 수는 여기가 포태법으로 장생처가 되는 것이지 금수가 모두 어떻게 되었다?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어저께 양수인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두 왕하다. 금수가 모두 왕하다. 모, 모, 왕, 자, 상한 그런 사주국, 국사가 되죠. 즉, 좀 일단 격국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임수나 계수가 금을 보게 되면 금은 인성인 어머니가 되죠.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육신으로 보면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겨주는 어머니,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자식은 나를 뜻하는 거죠. 어머니도 왕하고, 모두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이런 뜻으로서 모왕자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수인 양수는 대수이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는 이상은 금다수탁은 되지 않습니다.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수의 입장에서 금이 수를 생해주는 것 금생수 해주는 것은 맞지만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다수탁인 것인데 특히나 음수인 계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계수를 막히게 한다. 계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다수탁입니다. 그러면 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같은 경우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재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수는 왕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무토 또는 기토를 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탁수가 되거나 메모리 되기 때문에 무토 또는 기토를 쓰지 않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계수가 탁해질 수 있으니 이 신월의 계수는 뭘 쓴다? 먼저 정화라고 하는 재성을 쓰므로 인해서 이 재성, 정화는 금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을 화극금하여 금의 교훈을 조금은 억제시켜준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억제시켜서 금이 너무 수를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월에 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정화로서 조후의 공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후보다는 금을 억제하는 공력이 더 크다. 단 중요한 것, 신월의 정화는 병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금은 신월이면 인간지가 되고요. 수는 장생이 되지만 환은 뭐가 된다? 신월에? 그렇죠. 여기가 병지가 됐기 때문에 정화가 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은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수생목해서 목생화하게 되고 목은 다시 금을 억제시켜주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신월의 계수는 정화와 간목을 아울러서 써야지만 상격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상격이 되면 어떻다? 부귀를 아주 크게 얻을 수 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편제이니 부를 얻을 것이고요. 간목은 무엇이다? 저거는 상관이니 내가 노력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 귀까지 부귀 영화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선생님, 관이 있어야지만 관이 있어야지만 귀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귀함을 뜻하는 명예를 뜻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간에 따라서 관성이 없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주국세만 잘 갖춰지게 되면 꼭 관성이 아니더라도 귀를 얻을 수 있고요. 꼭 재성이 아니더라도 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무 육친논이라고 하는 재성, 인성, 관성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사주국세는 무엇에 초점을 듣는다? 일간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본 다음에 또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순서대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겁니다.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본 영혼에는 반드시 이 사주의 용신, 필요한 글자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맞춰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고요. 격국과 용신이 희미하거나 격국과 용신이 깨져 있거나 용신이 뭔지 모르겠다.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오늘 일간, 계수 일간이면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인데 양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음 대 양이 되는 것.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것. 그래서 월지에 있는 신금이 일간이 계수를 생하게 되죠. 나를 생하는 겁니다.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생아자는 다른 말로 육신으로 보면 인성, 나를 생해 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 대 양 또는 양 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량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 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저께 일간이 계수가 아니라 어저께는 임수였죠. 양수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양 대 양의 관계. 그래서 어저께 임수가 신원에 태어나게 되면 뭐다? 편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인이 되면서 월지가 인성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성 중에서도 정인격이 된다. 정인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정인격인 성격도 또 설을 풀게 되면 착하고 인자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런 거. 천직으로는 남을 가르쳐주는 것도 하고 남을 먹여주는 역할도 하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써저리 같은 어떤 외과의사보다는 가정의학과라든가 아니면 양호선생님 같은 거를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썰을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썰을 모두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별도로 기초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늘 강의인 일진사주 명장에서는 사주 틀을 보는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지 이런 사수한 것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개수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정인격이 되면서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 모다. 모왕자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수와는 달리 개수는 작은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금이 많게 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월의 개수는 정화와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좀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신월의 개수 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월간 먼저 복과의 무토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 여러분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뭐죠? 정관이 되는 것이죠. 정관은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도덕. 여자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고 직장인데 개수가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정관이 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개수는 무토로 보게 되면 탁수가 되거나 메모를 당하게 되니 무토가 있으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상관으로서 무토를 제하게 되면 상관, 경관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 경관. 매우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겠고요. 상관, 경관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개수, 일관이 있어 놓고 봤을 때 정관이라 하더라도 무토는 나를 갖다가 못살게 굴고 나라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나쁜 글자이게 되니 오히려 상관, 경관이 되더라도 제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처음부터는 제하는 것이 답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청관의 간목이 없을 때 지지해서라도 인목이 있게 되면 인중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명식의 문제는 뭐냐면 신금하고 인목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민염 무신월의 특징은 인신충이 돼서 신금도 깨지고 인목도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성도 깨진 거고요. 토를 제할 수 있는 상관도 깨지게 되는 것이 둘 다 깨지게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고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있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뭐다? 임수도 뿌리가 날아가 버렸으니 좋지 못하다. 물론 좋은 점은 보면 무토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위로 아닌 위로가 될 지연점 개수하고 또 무토하고 이렇게 합해 있으면 무게 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게 합이 된다고 해서 무게 합화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무게 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탐합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사주가게 이렇게 되면 매우 어떻게 되냐 혼탁해지는 거예요. 인신충으로 인해서 신금인성이 깨진 상태에서 임수는 있는데 딱 동강 오리알 되어 있죠.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하려고 하니 개수가 아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금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 개묘일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이 신의 뿌리를 뒀으면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볼 여력이겠지만 인신상충하느라고 개수의 뿌리가 없게 되니 어저께 인민일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개묘일주도 사주가 그렇게 맑고 깨끗한 사주는 된다 안 된다 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시에 따라서 울로가 금순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생시를 빼놓고 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반드시 금순으로 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생시도 모르고 사주 보는 분들 있는데 그거 다 개털입니다. 그렇게 생시 없이 사주 보는 것 묻지도 말아야 되고요. 생시 없으면 내가 주로 나갔는데 생시가 이와 같으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답을 해 줄 수 있겠는데 생시를 배제해 놓고 그냥 이거까지만 놓고 어떻다 어떻다 말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죠. 임자시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임자시 미자간이죠. 미자는 옛날에 저희 옆집 사는 언니 이름이 미자였고요. 오늘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임자 임자시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개수일간이 원래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해져야 되는데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임목도 상처를 받고 신금도 깨져 있으니 개수 자체가 왕하지 못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묘형이 되더라도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자의 뿌리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겁제인 임수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신충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신왕한 사수가 되는데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왕한 사수는 아니고 그냥 개수 자체가 좀 존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는데 뿌리 없는 무토하고 개수가 아까 말해서 이것은 합해서 무게 합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탐합하는 것이니 사수가 혼탁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 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합니다. 자 이 사주에 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글자로만 보면 없는데 인중 병화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인신상충 돼서 인신충 됨으로 인해서 인중 병화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건 화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금수 운으로 가서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수 운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떻다 태결하기에 좋은 시간대는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계속 안 좋은 시간대입니다. 갑인시 인신충 돼서 이게 깨져 있는데 식상 다시 들어와 있죠. 물론 감목이 무토를 재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인성인 신금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본다? 극설교집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극설교집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사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관사론자 극설교집 죄다시냐 설기대가 살중신경 무황자세 다 쫓지 못한 틀 중에 하나가 이 극설교집인 것이고 이것이 인신상충됨으로 인해서 극설교집이 된다. 운을 얻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데 경술대운은 조심해야 된다. 답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 마찬가지로 을묘대운 마찬가지입니다. 을묘대운도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병진대운은 그래도 진이 있었으면 물론 모토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계수가 진의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임수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가 일단 존립을 할 수 있어요. 병진 을묘면 계수가 존립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병진은 존립할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일단 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병진 씨를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병진 씨가 됐을 때도 병술대운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병진대운은 제가 봤을 땐 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어찌 됐건 정사무호기민은 전부 다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무호기민은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사대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정사대우는 화를 얻었고 금수운으로 가면 이때는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정사대우도 못 피해야 된다? 경술대우는 조금은 피할 수는 없죠. 저거는 우리가 겪고 가야 되는 것이 허나 무호기민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경신씨 같은 경우에는 경신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수가 양음생음에 공은 없다 하더라도 개수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화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수는 이렇게 뿌리를 두고 생조해 주는 글자가 있으나 임수가 아닌 양수인 임수가 아니면 음수인 개수는 그다지 이렇게 왕세에 치중할 필요는 없겠고 만약에 경신씨인데 금수등으로 간다 라고 하면 화기가 부족하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음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충이 된 상태에서는 그래도 일관이 좀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그런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화에 태어나서 원래 왕해야 되는데 인신충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되냐면 개수 일관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경신씨 아니면 신유씨가 되거나 아니면 임자씨 또는 개씨가 되는데 뿌리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신씨를 잡고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좀 화기가 좀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 일관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면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좀 화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세력을 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태어나는데 아까 말했던 일원생씨 중에 태어나게 되면 병진씨 빼고요 좀 어려울 것이다 경신씨가 그래도 임자경신 개씨 정도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유씨는 절대 피해야 되는 뜻이 뭐냐면 신유씨가 되면 뭐가 되냐면 연월지로 뭐가 된다 인신충이 된다고 했죠 근데 유씨가 되면 또 묘유충까지 내가 연월일시지 내 지지에서 충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사지전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무토는 얘하고 합하고 있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묘유충이 돼서 날라갔죠 인신충이 돼서 날라갔죠 어쩌라고요 이런 것을 또 어디서 또 돈 주고 이런 거를 또 퇴기를 해서 애기 낳으면 애기를 낳으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개씨 같은 경우도 해명안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일단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자씨 경신씨 신유씨는 되지 않고요 개씨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땐 경신씨가 일간의 뿌리를 얻는 데는 가장 좋은 그런 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남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운이 금순으로 가느냐 또는 목화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약한 일간을 일단은 왕약하게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구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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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